안녕하세요. 세무실무에 필요한 법인능기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상업등기 이해는 되시나요? 도깨비 얘기하다가 끝났나요? 캠핑 얘기하다가 끝났나요? 다음에 캠핑 가면 제가 빔 설치해가지고 캠핑장에서 도깨비 보려고. 농담입니다. 지금까지 쭉 법인능기에 대해서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한번 마지막으로 개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능기 하실 때 꼭 기입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유식한 말로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상호라든가 본점 소재지라든가 임원사항, 사업목적, 자본금 이런 사항이 기재가 돼 있으시죠. 이런 거에 대한 변경등기가 생기면 그냥 변경됐나 보다 하고 놔둘 수 없고요. 이걸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기는 통상적으로 2주 내에 신청해야 되고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증받을 때는 의사록을 첨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가 없으면요. 이사회가 없으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요. 오히려 이사회가 없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이사가 세 분이 있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자 한 명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겠죠. 그때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변경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는 저번에 말씀드리도록 주주들이 손잡고 등기소 가서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요?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증사무실에서도 그걸 공증받아서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제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때 두부 주시면 원본을 제출하시고 사본은 회사에서 보관하시면 되고 만약에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서 원본을 원한다. 그리고 만약에 등기소에도 제출할 사항이 있다 하시면은요. 공증료를 더 납부를 하시면 한부 더 원본을 원한다고 하시면 두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요. 통상적으로는 한 3일 정도? 이틀, 3일? 좀 바쁜 시기에는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저 인구가 많아졌는데 등기소가 아직 그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심지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화성에서 등기할 때는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의뢰인분들한테 그걸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3일 정도? 그 정도 되시면 되면 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만약에 등기가 완료되신다면요. 그 이후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신다든가 그리고 상호가 변경됐을 때는 인간 개인신고가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법인 인간카드를 변경하신다든가 대표자가 변경되시면 원래 인간카드도 그 대표자를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시면 인간카드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항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등기관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알아서 친절하게 수정을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미비한 사항을 보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보정하실 때 조금 서두르셔야 되세요. 바쁘다고 한 몇 일 안 가시고 하시면 간혹 등기소에서 월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각하는 수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정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생기시면 바로 처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글쎄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들이 짧은 시간에 5분 특강이다 보니까 저도 항상 마음이 급해가지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설명이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우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